새로운 경기 정책 공모 2021 경기 퍼스트 대규모 사업 부문 대규모 부문의 대상은 양평군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경기도에서 발표한 경기 퍼스트 공모 사업에 저희 양평군이 대상을 받게 됐습니다. 이제 약 100억이라는 돈으로 우리 양평의 동북권 특히 용문의 획기적으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대상을 받기까지 정말 애써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특히 오늘 발표를 해준 이동훈 팀장님 또 우리 최성규 회계과장님 또 응원하러 경기도청을 방문해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요. 이 모든 공을 애써준 공직자와 우리 양평 국민께 드립니다.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양평군!